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는 주간 운세를 보여주는 것을 좀 제가 재밌게 해보려고 주역타로 위주로 운세를 올렸었는데요. 요즘 상담을 주역타로 쪽은 보지를 않고 있어요. 거의 4주 상담만 하고 있거든요. 계속 연락이 들어오고 있어서 주역타로 안 봐주냐고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연락 오시는 분들께 전부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4주 상담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선 타로 상담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죄송한 마음에 기존 운세글들 아래 안내글에서 타로 상담을 받지 않는다고 제가 수정을 좀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4주 상담만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지금 올리는 것도 월별 운세인데 원래 하반기 운세까지 다 운세글은 올렸었어요. 그런데 4주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일간 운세 말고는 따로 없길래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고요. 제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어요. 목소리가 깨끗하지 못한 부분 다시 한번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망종은 양력으로 6월 6일부터 양력 날짜인 7월 6일까지가 경호홀이 되겠습니다. 경호홀은 청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가 떴고요. 그리고 이 경호홀의 5는 4, 5, 미라고 하는 3개월간의 여름 중 가운데에 있는 달입니다. 병화, 태양. 저희가 보통 태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태양인데 정신적인 기질이기도 하거든요, 병화는. 병화에서 기토로, 기토에서 정화로. 자세하게는 더 자세하게는 10일, 9일, 11일씩 병화, 기토, 정화, 열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운세를 띠별로만 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현대사회로 오면서 띠만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태어난 일간별로 해서 통변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사조 상담을 받으러 가시면 일간별 위주로 사조 상담을 많이들 받으세요. 그래서 본인의 일간 위주로 운세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옛날처럼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20살 넘어서 성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찾아간다고 생각하면 일간별로 보는 게 사실 맞고요. 물론 사조의 8글자가 모두 자기 자신입니다만 저는 좀 더 디테일한 운세를 서비스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 맹시는 하지 마시고요. 혹시 이런 걸 어떻게 보냐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가볍게 그냥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만세력 어플이나 무료 만세력을 컴퓨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핸드폰 쓰시는 분들, 아이폰 말고 일반 삼성, LG 이런 안드로이드폰 쓰시는 분들은 무료 만세력 어플을 찾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안드로이드폰 같은 경우는 하늘도마비 만세력 이런 어플이 있거든요. 이 어플을 설치를 구글 플레이에서 하셔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고 본인의 생일을 양력인지 음력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부분 꼭 넣어서 진행하시게 되면 일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날짜의 위에 있는 한자가 종류가 10개가 있어요. 가벌뱅적, 모기경신, 임계라고 해서 10개의 청관이 있는데 이 일간을 자기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시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서 야자시, 조자시 부분이 있는데 새벽 시간대로 넘어와서 태어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정 지나가지고 그분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어플에서 뽑게 되면은.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유료 상담을 받으셔서 일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도 돼요. 독학을. 도사관 가셔서 공부를 하시거나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워낙 사주 강의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은 본인의 사주를 스스로 공부하시는 그 묘미를 좀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별나게 누가 선택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를 상담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 거를 공부하시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 스스로 명의를 공부하시는 길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남을 상담해 준다면 좀 다른 얘기가 되지만 내 거를 내가 본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일간에 맞춰서 운세는 참고로 삼아서 보시는 부분이고요. 너무 심각하게 어떡하지 안 좋네? 이러면서 심각한 맹시는 금물입니다. 재미로 보시는 거 제일 좋고요. 운세는 너무 그거 자체가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해서 내 운세 왜 이러냐고 막 따지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가 그냥 참고입니다. 병화에서 기투에서 정화로 가는 순서가 있다고 했고요. 이제 감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목분들은 경호월이기 때문에 청간에는 평간이 들어오고요. 정신적으로는 한 달간의 어떤 평간 때문에 한 달간 압박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7월 6일까지라고 했죠. 환경적으로는 사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일 수가 있는데요. 6월 초부터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 일적인 어떤 의욕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으쌰으쌰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6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일적으로 많이 바쁠 수가 있고요. 중순부터 하순 전까지는 크게 발전은 없지만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6월 하순부터 7월 초까지는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고 역시 회사나 사업장에서 많이 바쁘는 흐름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을목분들 한번 볼까요. 을목분들은 정관인 경검이 장생지 5화에 놓이게 되는 부분인데요.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된 신혼인 남자분들은 등남하거나 등렬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 소식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떤 티오가 생겨서 승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6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새로운 일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환경에 놓을 수가 있고요.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어떤 결과물을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일적으로 많이 바쁠 수 있겠습니다. 하순부터 7월 초까지는 자신의 능력이나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기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일관들 한번 볼까요. 병화일관분들 병화일관 하겠습니다. 편제가 제왕지의 노인은 한 달이 되겠습니다. 일적으로는 굉장히 바빠지고요. 돈을 벌기는 하지만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가 일어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출장 의뢰나 일 의뢰가 들어와 있는데 해당 회사가 굉장히 멀리 있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회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 출장이 생겨가지고 본인의 가족들하고 좀 헤어져서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상황 돈도 깨지지만 시간도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서 손해가 될 수 있고 좀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 보자면 6월 중순부터 주변인들, 가족들로 인해서 거저 어떤 금전적인 부분을 얻는다거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6월 하순까지는 좀 크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운도 있습니다. 하순보다 7월 초까지는 일적으로 계속 쉬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들어오고요. 선택은 물론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직장에 있던 분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들어오거나 반대로 뺏길 수도 있어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분들 하겠습니다. 정화일관분들은 정제인 경금이 들어오고 환경적으로는 건럭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금전적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뭐가 많이 사고 싶지라고 할 정도로 금전적으로 굉장히 넉넉한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하시는 일에서 내가 손대는 일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일처리가 잘 되는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는 6월 초순이죠. 6월 초순부터 중순까지는 감정적으로 변화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일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감정을 잘 추스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일적으로 바쁘시고 연인들과의 데이트라든가 혹은 주변 사람들이 식사 모임에 초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바빠지실 것 같아요. 커뮤니티 활동이 바빠질 수가 있고 6월 하순부터 7월 초까지는 주변 사람들과의 커뮤니티 활동이 더 늘어나요. 이게 인터넷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걸 다 포함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더 바빠질 수가 있고 하시는 공부도 그렇고 뭔가 활동이 많이 늘어나요. 하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일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일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토부터 하겠습니다. 무토분들. 무토분들에게는 청간으로는 식신에 해당하는 경검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이것이 오아라고 하는 제왕제도입니다. 본인이 하시는 일적인 부분에서는 활동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리고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손해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다칠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다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나 혹은 내 자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치는 사람이. 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6월 초부터 디테일하게 6월 중순까지는 나한테는 별로 그대 마음으로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가 있고요.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나한테 없던 기회가 들어와서 일적으로 바빠질 수가 있고 하순부터 7월 초까지는 그제서야 본인이 원하는 상황들이 들어옵니다. 일적인 부분이나 일이 아닌 부분에서도요. 그 다음에 기토분들 해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음관이죠. 청간으로는 상관이 들어오고 환경적으로는 이 부분이 걸록지라고 하는 오아에 놓이게 되는데 일적인 부분에서는 본인이 하시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빛을 발하고 또 일적으로 탄력이 붙게 됩니다. 일감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6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명의가 따르는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받게 될 수 있어서 화제성이 좀 커지겠죠. 그리고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활동적인 커뮤니티 부분에서 본인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정신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이동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하순부터 7월 초까지는 본인의 어떤 부족한 거 2%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줄 수 있는 인연이 멀리서 들어옵니다. 본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금일간 해볼까요? 경금입니다. 경금일간 분들은 청간으로는 비견이 들어오고 같은 경이니까요. 환경적으로는 이 부분이 오아라고 하는 금이 화해 놓이기 때문에 목욕지에도 이렇게 됩니다. 가족이나 주변인, 사귀는 분들, 연인으로 인해서 결혼이라든가 연애사라든가 아니면 결혼을 통해서 이세를 보신다거나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성적인 이슈가 두드러지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결혼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사를 들어온다거나 혹은 본가에서 독립을 하는 등의 그런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긍정적인 것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뭔가 감추고 나한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가려서 사람들을 좀 대하셔야 돼요. 본인의 운의 기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다르겠죠. 일이 잘 풀리는 경금분들이 아무래도 올해 많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다운되신 경금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맹신하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6월 초보다 중순까지는 경금분들 실적을 내야 하는 압박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마음 먹기 따름입니다. 그리고 중순보다 하순까지는 공부를 한다거나 실적을 위해서 굉장히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노력하시는 부분이 그리고 하순보다 7월까지는 드디어 결과가 나옵니다. 실적을 주변에서 굉장히 인정을 해줘요. 굉장히 잘하셨다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풀리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분들 진행해 볼게요. 신금분들은 창간으로는 겁재가 들어오고 환경적으로는 병지에 놓이게 되는 시기입니다. 7월 6일까지라고 했잖아요. 내 가족이라던가 주변인들한테 연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좀 안됐다.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동정심에 가까운 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분명히 본인이 계속 살펴봐야 되고 그 주변인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인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게 좀 한 달 동안 힘들 수가 있는데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신금분들 자신은 좋아요. 6월 초보다 중순까지는 하는 일이 굉장히 잘 풀리고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는 본인이 손대시는 일이나 매매 계약 등에서 굉장히 집중하시게 될 겁니다. 신경을 많이 쓰실 거고 하순부터 7월 초까지는 실적에 대한 압박감이 있을 수 있었더니 마음이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신금분들은 경쟁을 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나쁜 흐름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일관분들 한번 볼게요. 조금 칠판 옮기겠습니다. 임수분들입니다. 임수분들은 청간으로는 편인이 들어오고 환경적으로는 퇴지에 놓을 수가 있거든요. 5화라는 부분은 퇴지인데 준비를 하거나 진행하는 일이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좀 안정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가 있고 디테일하게 6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보자면 뭔가 일은 많이 벌려놨어요. 일적으로는 버려놓은 것이 많은데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일에 탄력이 붙어서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야근도 많이 할 수가 있고 짧고 굵은 일의 강도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요. 하순보다 7월 초까지는 그렇게 실적이 높게 나지를 못해요. 그냥 좀 드문드문드문한 적은 실적으로 만족하시는 흐름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분들 개수분들에게는 청간으로는 정인이 들어오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끊어지는 절자를 써서 절제에 놓이는 환경이 되겠는데요. 학업이라든가 매매라든가 본인이 하시는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끊어질 수가 있고 한번 방향이 아예 바뀔 수가 있습니다. 6월 초순부터 디테일하게 중순까지는 안정적으로 그냥 쭉 나가시는 일상이 보이고요.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실적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요. 부담도 드시기 때문에 이때 이제 내가 하고 있던 학업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을 방향을 바꾼다거나 그만두려고 한다거나 이런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하순부터 7월 초까지는 본격적으로 내가 그만두거나 바꾸려고 마음먹은 일들의 계획들을 실행을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10개의 청간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청간의 영역에서는 본인이 마음먹은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월별 운세라서 또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살펴보시야 되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심정에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과감한 피드백 언제든지 댓글로 부탁드리겠고요. 개인 상담은 동영상 아래쪽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자세한 사주 상담 신청에 대한 계좌번호와 가격 안내 등으로 이어지는 링크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